김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청자님께서 우리 서대문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서대문구민이라서 서대문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비사업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제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비사업 일을 해오고 있고요. 도시계획 쪽에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강의들이 국공의지 계획기반 히스터리나 국공의지 처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제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정비업체가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조합원들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사업시 인가 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게 토지의 처분, 국공의지나 사회주에 대한 정확한 처리 문제를 하지 못하면 사업시 인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업시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착공의 지연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오늘 축구도 하던데 8시부터 중국하고 꼭 이겨야 될 텐데요. 제가 약 1시간 정도 제가 2시간 강의를 하는 중에 1시간 정도 지나서 쉬는 시간을 거쳤다가 최대한 빨리 8시 반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겠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2시간을 쉬지 않고 했더니 제발 좀 쉬었다 하자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콘텐츠는 읽어보시고요. 이 정비사업에서 무상기속과 무상양도 및 국공지 처리 실무를 처리 못함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는 현장을 미리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뤄졌던 국공지 차분 형태 등이 지침 및 판결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지 무상양도 매수 등과 관련된 문제가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국공지 처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순부담 용적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의 순부담이나 용적률은 우리 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국공지 처리 실무에 따라서 행정청, 서대문구나 서울시나 철도청, 교육감 여러 가지 소송이 빈번하고 있고요. 인허가에 초청을 맞춰서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하다가 나중에 착공의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공의지는 정비계획 수립, 촉진계획 수립부터 중공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때부터 정비계획 설의 재산이나 처분의 도정법 제4조 10항에 명기가 됐고요. 사업 시 인가 때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계획 설, 국공의 관련된 업무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사업 시 인가 고시가 반드시 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처리가 되고 이주미 철거, 착공, 중공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컨텐츠는 이렇게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국공의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금은 줄어듭니다. 제가 98년도 시흥 벽상타운 금천구를 하는데 거기는 국공의지가 99.9%였습니다. 시유지 특별회계. 이 시유지를 하더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지는데 시흥 벽상타운은 어떤 단위이냐면 이주 정착단지, 서울시에서 낙후된 지역, 미아리라든지 여러 낙후된 지역들의 거주민들을 시흥 벽상타운으로 강제로 이주시켰던 단지입니다. 그런 지역의 99.9%가 국공의지, 시유지가 99%였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의 토지를 어떻게 했겠어요. 2003년도 도시밑주강재법, 도시밑도정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재개발법, 그 전에는 주택개량지침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있었지만 이 국공의지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강제 배분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국공의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사업비로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입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합원들은 손해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용산구과를 하고 있는데 용산구의 모 현장이 어떻게 했냐면 사업시 인가가 나자마자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시공사한테 국공의지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대여를 해달라. 왜 그러냐면 국공의지를 매입하면 매입이 착공 때까지 늦어지게 되면 과연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게 이득이냐 아니면 빨리 매입을 해서 시공사한테 빌려서 쓰는 게 이득이냐 원칙적으로 어떤 게 이득일 것 같으세요? 지역마다 틀립니다.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용산구 한남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는 현장에 사유지 평가 금액이 평당 6,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연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의 4천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국공의지 매입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업 경비는 늘어나겠죠. 조화분들의 이득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비사업의 모든 거는 뭐예요?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이 최대한 단축이 되면 그만큼 이득은 생기는 건 맞습니다. 제가 정비사업 전문가 일체 근무하면서 조업 설리부터 입주까지 가장 빨리 시켜본 현장이 5년 5개월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 서대문구 직원모들이나 조업이나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는 힘듭니다. 그 조업장님은 어느 정도로 움직였냐면 육군 회계장교 출신이고 돌아가셨지만 낮에는 이 에어컨이나 등을 안 키세요 여름에. 왜? 전기세라도 아껴야 된다고. 제가 2003년도 관리처분을 시작을 할 때 비리율이 75%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이 저희 첫째 애가 태어난 날인데 조화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75% 갖고 1억짜리가 7500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라는 거냐. 근데 조업장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입주할 때 최소한 7500만원짜리 1억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정말 입주할 때 몇 프로까지 올냐면 98%까지 올렸어요. 이거는 시간 단축. 시공사와의 싸움. 여러 가지를 잘 해 주셨고 관에서 인허가도 절차에 맞게끔 빨리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입니다. 이 조업장님이 돌아가신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4, 5시에 현장에 철근이라든지 모든 무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는 KS 마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게 들어왔냐면 중국산 철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띠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조업장님이 그거를 다 뜯어다가 조업장실에 딱 금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 소장이 쫓아왔어요. 왜? 조업장님 그거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2003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산 철근과 국산 철근의 가격은 두 배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조업이 관리를 안 하면 몰라요. 중국산 철근이 들어갔는지 어떤 게 들어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물론 지금이야 여러 가지 모든 게 절차제로 오픈되고 다 해서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과거에는 비일배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공사가 나중에 중공할 때쯤 공사비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조업장님이 그 띠지를 가지고 왜 그러면 현장 쪽하고는 상관없어요. 또 사업부가 있으니까 사업부에 니네가 이렇게 해놓고 공사비 올려줄 수 있어? 오히려 니네는 우리한테 더 내놔야 돼. 라고 해가지고 추가 공사비 없이 공원도 더 좋게 지어주고 해가지고 조업원들이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입주를 하면서 그분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조업장님 고생했으니까 우리 보류 전화 줍시다. 그분은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굳이 이거 팔아서 조금이라도 이익 남깁시다. 라고 했던 조업장님도 계셔요. 물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것도 조합이고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조합을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로 돌아가서 이 정비계획 수립을 이발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설 국공유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계속 보시면 알 거예요. 정비기반설 기속미 무상양도 어느 조합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대표 우리 신설이 너무 많아. 무상양도는 얼마 못 받는데 신설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우리 이거 서대문구에 팔면 안 돼? 라고 문의가 와요. 조합장님 그거 어떻게 파시려고요? 법의 강제사항입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민중앙개대법 97조 제3항의 무상양도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제4호가 그 밖의 공유재산 무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이게 뭐냐면 서울시 조례로서 현황 도로만이 무상으로 양도된다. 1항은 무상기속 3항은 무상양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게 도정법에서 정한 사항 중 죄송합니다. 유일하게 금액 대 금액으로 교환한다는 것은 이 규정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새로이 설치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 500억이다. 무상양도 되는 게 100억이면 100% 100억만큼 무상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설치하는 게 100억이고 무상양도 받는 게 300억이다. 그러면 100억만큼만 무상양도 받게끔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게 왜 나왔냐면 강남구의 모 재건축 현장이 신설되는 정비기반 설이 없어요. 재건축이다 보니까. 그 대신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구청을 상대로 우상으로 주세요 라고 소송을 했더니 법에서 판례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법으로 정리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101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2주 정착단지 성남이라든지 금천구 시흥이라든지 이런 단지는 2주 정착단지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다 주게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8조에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정비사업 국공유지사는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가끔 보면요. 우리 교육감 땅이라든지 산림청 땅이라든지 이런 땅들을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몰래 구청몰래 가서 매매계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정비자가. 현금청산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알바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규정을 들어서 매매계약을 취소시켜주세요 라고 재산관리청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에 제가 정비업자 출신이다 보니까 정비업자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시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무슨 얘기냐. 사업시 인가가 난 다음에 사업시 인가로서 측량 성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 인가가 나고 나서 뭐를 해요. 시공자를 선정을 하죠.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분양신청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특히 교육감단을 많이 사세요. 교육감에서는 우리 구청에 통지를 안 해줍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자체 구청 재무가를 하든지 건설갈가는 통지를 해주는데 교육감은 통지를 안 해줘요. 정비사업의 현장들은 조합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반드시 행위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계약을 하다 보니 이거를 나중에 착공 전에 조합해서 매입을 하려고 들어갔더니 사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야 부라부랴 수용재결 절차를 들어가요. 그러면 수용재결이 한 달 안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개월에서 짧아야 3개월이고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공이 늦어지는 케이스가 돼서 시공사가 우리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조합해서 늦어진 거니까 공사비에 올려주세요. 100%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4호에 따라서 정비사업 또는 정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의 우선으로 수익 계약 또는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공지 를 점유하고 있는 자 도로를 점유하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무슨 소리야 제가 사업시행과 때 정유를 측량을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30제곱미터를 정유를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측량성과 LX 옛날에 지적공사가 측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50년 동안 이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는데 내 집합인데 내가 쓰는 게 왜 사용료를 내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가셔도 돼요. 하지만 집니다. 왜 공유예산 물품발 관리법이나 도로법이나 국유예산 관리법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이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처마 끝선 예를 들어 이 탁자의 처마 끝선이면 이 선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 기준대로 LX 지적공사가 측량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점유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도로 가격이 제가 이따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로 가격이 대지의 3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만원짜리면 3,000원짜리였어요. 그리고 3,000원으로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점유지의 3,000원짜리가 만원 가격으로 사셔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30평을 들어갈 때 금액이 부족하니까 국공의지를 샀어요. 지금은 안 사도 30평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사치로 되면 물론 30평 때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면 힘들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현장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끔 그 얘기해요. 옛날에는 싸게 샀는데 왜 내가 비싸게 주고 사야 돼?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사업시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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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가능합니다. 대신 평가서에 국공유지에 대한 메가 평가를 반영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조합의 관계자 분들은 , 종전 평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어 해주셔야 돼요. 이 문구가 빠지면 캠코에서도 재평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다고 돼 있지만 3년이 경과가 안 됐음에도 문제는 서울시 땅이나 구유재산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방침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업시인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종전평가에서 국공유지 평가를 시유지 평가를 1억을 했더니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억 3천만 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서울시 자산관리과랑 얘기를 했을 때 법이 아니라 지침입니다. 그래서 실 예로 동작구에서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평가서의 매각금액이 얼만데 왜 이렇게 높냐. 왜 그러냐면 종전평가 금액보다 훨씬 높게 매각금액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 정보공개를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불허를 했습니다. 왜 심의해서 결정된 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의 많은 지역 구유재산 이나 시유재산은 서대문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대문 재문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일하게 도정법 97조 3항 4호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해 준 게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이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부지. 이걸 뭘로 증명을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측량성과. lx에서 측량한 측량성과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성과에 현황 도로라고 명기가 되지 않으면 무상양도 안 해줍니다. 공유지에 한해서라도.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국유지를 공유재산은 제가 앞에 법에서 마폐법에서 국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는 현황 도로에서 주게끔 되어있는데 국유지는 아닙니다. 국유지는 도시객 시설만 가능한데 제가 이따 설명을 드려서 지금 현재 또 국유지의 무상양도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유지가 많은 현장들은 무상양도가 힘들어지고 있고요. 서울시 조례에서 매각 면적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00제곱미터를. 그런데 이 200은 사유지를 포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80제곱미터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점유가 50이 있다. 그러면 20만큼만 사고 30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50만큼에 대해서는 점용료는 내셔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에 의해서 이게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국공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할 때는 국공유 관리처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서대문구는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가 없는데 동작에서는 점유자가 매입을 신청을 해 가지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 안 됨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인가가 1년 8개월이 늦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사업 시 인가가 나면 정전평가를 진행을 하죠. 정전평가가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 뭐를 해요.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요.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불가 분양신청 종료가 나고 나면 왜 그러면 정전평가 끝났고 모든 게 시공사 공사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관리처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점유자들 내가 매입을 희망하는 점유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이 약간 촉박합니다. 구청 서대문구나 서울시 땅에 대해서는 매매계약 체결하는데 4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솔직히. 용도폐지 절차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구규지는 더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이 늦어지면 점유자들 서울시 절회가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못 내주는 거예요. 관에서.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점유자들이 나 이거 꼭 매입을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만큼 관리처분이 인가가 늦어지겠죠. 세부적인 상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하는 게 점유자가 매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정비척진법에서도 무상향도 가능하다는 규정이고요. 이 규정은 뭐냐면 이건 제가 판례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 모구청에서 모구청에 이게 촉진계획 고시사항입니다. 계획기반설이 17,000회배 정도 되고요. 계획기반설을 굽고 보니까 470 기존 기반설 이게 택지라고 얘기하는데 택지 내에 4,800 해서 순부담이 15.5% 이 얘기가 뭐냐면 470에 4,800이 무상향도가 될 거라고 정비계획, 구역지적이나 촉진계획 고시에서 이게 명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사업신가를 받았는데 이 400 정도만 무상향도를 받고 나머지는 무상향도를 못 받았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 4,000회배 이상 정도가 구역을 관통하는 구거지예요. 예전에 하수관이라고 얘기하죠. 이 구거지는 무상향도 대상이 아닙니다. 현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이 현장은 2018년도 이전의 사업신가를 받았던 현장이라 도시객시설이 아니면 무상향도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조합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촉진계획에서 이만큼을 무상향도를 해주기로 했으니까 무상향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소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계획은 비용분담 계획의 기재 내용만으로 용도 피해되는 정비기반에서 전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은 공적 견해를 볼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정비계획 수립이나 촉진계획에서 정한 무상향도 계획일 뿐이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의 인가로서 사업시의 인가시 접근부여에 따라서 무상향도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조합은 어떻게 했냐면 이 4,800만큼이 순부담이 올라가니까 18. 몇 프로까지 순부담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 14세대 정도를 더 설계를 바꿔서 일반 문양까지 해서 입주까지 끝내는 현장입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시 사항인데 용적률 완화는 이중 혜택으로서 신설 정비교인설의 보상가격 산정에서 제외 또는 용적률 완화를 해라. 이거는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현황도로 무상향력 기준 개정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각평가 방법 지금은 서울시가 각 감정평가업체에 통지를 해서 사업시 인가 때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 인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대지와 평가 대지의 약 70에서 80%로 평가를 하라고 해서 각 기준으로 해서 통지가 돼서 공유재산 무품관리법에도 기준에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 측량도 인정이 되지만 가능한 LX를 쓰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점영료 사용료는 2012년 이후부터는 사업시 인가 후 매수 점영료가에 대해서는 조합에 부과하는 것은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건축 현장은 예외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판례를 제가 명기를 해놓은 건데요. 지금 국유주에 대해서는 돌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소유의 전시시설이라고 해서 과거의 현황도로는 애초에 무사항도 대상이 아니므로 국유주는 현황도로에 대해서는 무사항도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자문이 와서 현황도로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더니 국유주의사는 불가하다고 했고 대신 주차장 같은 경우는 풀어줄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향후에 두고 볼 문제고요. 이게 지금 예전에 재건연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대법 판례가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의 평가 방법은 도정법에 분명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인데 50은 대지로 쓰고 있고 50은 도로로 쓰고 있으면 이거를 산순 평균에서 지적공사가 측량을 해서 산순 평균에서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과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합산해서 평균을 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끔 보면 옆집하고 나하고 붙어있는데 옆집은 단가가 세요. 내 집은 싸요. 왜 그러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캐슐마크가 나와요. 딱 보면. 왜 그러냐면 대지의 효용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학도 하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 배운 건데요. 현황에 의하여 평가 방법이 명기가 돼 있는 게 여러분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이용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도심중앙정의법에 여러분들의 감정평가 방법은 편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국공의제에 대한 평가 방법은 도심중앙정의법에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앞에서 명기된 것처럼 정정평가에서 3년이 더가되면 그 내용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용 상황대로 평가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명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에서 사업시인과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보일 뿐 그 시기에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의제에 대한 평가도 현황대로 평가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만 폐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산금 내가 30년 동안 이 도로를 써왔는데 왜 내가 이 사용료를 내야 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무품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 도로법에 의해서 내가 무단으로 30년 동안 써온 거지만 30년 동안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사업시 인과가 난 이후로 인지한 날로부터 5년인데 대부분 매수시점 매각시점이 나누기 직전까지 해서 5년 동안 소유기간별로 부과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 현금 청산자가 내가 사용료를 낼까요 나는 지금 조화본도 아니에요 나는 딴 데 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만큼 이 현장에 이득이 생겨서 팔고 나간 사람이 너 그동안 2년 동안 사용료 거주했으니까 네가 소유를 했으니까 이 사용료 내 라고 하면 낼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캠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를 캠코라고 얘기하는데 캠코 담당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속 터져 미쳐요 이 정유자한테 끝까지 받아내고 내야 이 변상금이 완납이 돼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 그 사람이 낼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싸워요 조합해서 대납할게요 사업비로 대납해서 끝내겠습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캠코의 조합에 각서를 제출해야지만이 그 변상금 고지서를 조합해서요 수천억 수백억 공사를 하는 이 정비사업에서 몇십만원 때문에 사업을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몇십만원 몇백짜리도 있습니다 미납자도 많으니까 그런데 현금청산자가 너 이거 내 조합에서는 구상권이라는 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캠코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조합의 공문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캠코에다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고 현금청산 나간 그 소유자한테 청구를 하면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소송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비로 모든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국의 재산 도로의 평가 기준은 그 시기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평가 방법까지 함께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돼 있고요 아 지나갔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공유재산관리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이 지침도 재밌는 게 사업시인 가시 사업시인 공유재산을 매입하기 전까지 일체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경우 매각 금액은 사업시인 계산으로 주거용 돼지 서울시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감정평가협회의 대지화 가격으로 평가를 하도록 명기가 돼 있습니다 국공의지는 무상양도 존치 매수 존치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 존치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도 서대문구 도로였고 향후에도 서대문구 도로로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안 주고 안 받고 나중에 중국 날 때 서대문구를 기부채납하겠다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왜 사라졌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 용적률 체계 때문에 이 존치라는 개념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국토교통부 땅이 만약에 이 존치부지에 있으면 국토교통부가 하는 얘기가 우리한테 주는 게 없잖아 어차피 서대문구로 가는데 왜 우리가 존치를 인정을 해야 돼 중국 나면 서대문구로 기부채납될 도로인데 왜 이거를 우리는 인정 안 해 해서 존치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무상양도를 보면 사업시인과 때 국토교통부 땅은 어디로 협의를 하냐 구청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조달청으로 협의 갑니다 근데 여기서 딱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건설관리과 가서 조달청으로 협의 보내주세요 저희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지 다 알기 때문에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전산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조합이 작성을 해서 업체가 작성을 해서 조합 이름으로 건설관리과 가면 건설관리과에서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이거는 무상양도 이거는 유상미의 미래하고 다 결정돼서 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갑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국유지잖아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예전에는 국세청이라고 얘기했던 땅들이거든요 지금은 이 두 개 다 조달청이 담당하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국을 대전에 본사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네 분이서 전국을 관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매각을 하는 것은 각 지사가 있어요 우리 저희가 강남에 가면 캠코 동부지사가 있어요 이게 서울 수도권을 관리하는 지사가 있는데 이 사업시인가 때 기획재정부 땅을 무상양도 결정을 하는 것은 캠코는 본사가 어디냐면 부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전국을 네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으면 인가가 늦어요 왜? 회신이 안 오거든요 이분들은 실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조달청은 GPS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 위치가 맞는지 틀리는지 왜 그러냐면 나라 땅을 무상으로 줘야 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청 같은 경우는 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반 이상은 서울이 올라와 있어요 담당들은 그러니까 지금 담당 두 분이 서울하고 경기도권까지 다 담당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시거든요 그만큼 인력은 힘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구청 재무과, 건설관리과, 서울시 도로관리과, 서울시 재산관리과 등등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분리를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기타관리청이 뭐가 있을까요? 철도청, 산림청, 교육청 그런데 교육청은 어디 교육청일까요? 서울시 교육가문이라고 하든지 서울시 교육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은 그나마 도시 및 주강제의법을 인정을 합니다 작년까지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서울시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정비계획을 하든가 사업시 인가 때 반드시 이 계획재정부나 구청 땅은 협의가 쉽게 가요 그런데 이 기타관리청을 잘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철도용지가 많죠 그런데 사업시 인가 때나 정비계획 수립 때 뭐만 가냐면 시설관리 부서만 가요 즉 재산관리 부서하고는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부천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 철도청, 국토교통부 산하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인데 관리자는 누구냐면 철도청, 시설관리단이, 재산관리단이 따로 있습니다 용산에, 서울역 뒤편에 있습니다 재산담당관은 뭐냐면 저기는 협의된 게 없어요 시설 부서는 가 있는데 시설 부서에서는 정비사업이 하는데 하자 없다고 회신이 갔습니다 재산관리관은 자기는 받은 적 없어요 제가 불과 작년에 용산국 거를 협의하면서 똑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철도청과 관련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철도는 행정재산, 국가관리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심이 주관계재위법이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철도시설관리건단은 국토교통부에 물어요 이거 매각 무상양도협의나 매각협의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철도시설 향후 10년, 20년, 장기계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지는 불가 그래서 제가 용산구청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을 들어갔어요 철도시설관리공단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담당관님 이 구역 위에 아파트가 벌써 몇만 채가 있는데 이 밑의 지역은 왜 불가입니까 저는 책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해서 안 된다고 불허통지가 온 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철도부지에 있는 땅이 아니라 주택단지 사이에 조그마한 땅들이에요 이거가 불허가 났다는 게 이해가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청팀장님하고 싸워서 마지막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희는 불허통지한 게 끝이고요 나중에 수용재결로 처리하십시오 여기서 좀 아시는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관을 상대로 구토교통부 땅인데 이게 수용재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이 이게 철도청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인간 알 때 우리 구청장님 밑에 분들이 야 이게 우리 수용재결법이 없어 관을 상대로 하는 게 설득을 했어요 조합장님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자 들어가는 거 국방부 산림청 힘들어요 제가 부천의 모 현장은 이 담자락이 국방부 땅이에요 이거 정비계획할 때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도시계획업체가 국방부에서는 제척하라고 협의를 갔는데 반영하겠음 해놓고 안 뺐어요 사업시행가 때 어떻게 돼요? 불허 그래서 사업시행가 총이 한 거 다 온위치해서 이거를 제척하는 정비계획 변경부터 딱 1년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협의가 돼서 모든 제가 얘기하는 게 정비사업하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정비계획 때 협의부서 의견 사업시행가 때 인가 조건 등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면 나중에 100% 펑크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처분협의는 사업시행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신청 시행자는 일시나 정비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분납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20년 분납해달래요 이자가 더 세지 않겠어요? 물론 0.4% 정도 되는데 이자는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할 때 점유 비점유 조합원들이 매수를 할 때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 전까지 그런데 대부분이 구청에서 인가 전까지는 봐줘요 그런데 이게 안 들어오면 인가를 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담당관들 죽으란 얘기에요 이러면 조합매수는 이거는 착공 전까지 이 대주화 평가된다는 거 아시고 조합매수 무상향도 과거에는 무상향도 되는 땅을 정전평가할 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왜? 서울시 구역에 임대주택이 있으면 임대주택 평균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전체 국공유지 사유지 평균 가격으로 토지 가격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공수해요 왜 그러냐면 무상향도가 많은 땅들은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대지 가격이 대지 가격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를 해서 지금은 정전평가에 과거에는 빼냈지만 지금은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 2003년도 조정법 생기기 전까지는 다 통용됐던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다 평가를 했는데 4년 전에 동대문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법에 따라서 여기서 딱 구분을 해주시는 게 국국유지와 공유지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설명하고 잠깐 10분씩 할게요 이 공유지에 대해서는 현황도러면 지금 무조건 무상향도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 개정에 따라서 하지만 국유지 국토교통부 땅이나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은 과거에는 이거를 인정을 해줬어요 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종 공고한 도로 이게 뭐냐면 1994년 96년부터 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우리 25개 구청에 도로 노선 번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도로 뭐 해가지고 각 구별로 도로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 몇 다시 몇 중로 몇 다시 몇 이런 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8m 이상 길이나 돈을 들여서 만드는 도로가 아니라 관리에 필요해서 만드는 번호를 명기를 한 게 이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종 공고한 도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모호 현장에서 사업체 인과 때 무사향도를 받았어요 국유지국이든 도구 땅이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대문구는 6.25 이후로 자연 발생 도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10m로 가다가 중간에 한 15m 늘어났다가 다시 10m로 줄었다가 다시 20m 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6.25 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예전에 어르신들 땅이 있으면 그냥 판자촌 짓고 만들다가 나중에 계보수에서 지금까지 온 그 다음에 주택 계량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진 도로거든요 대법에서 그 조합이 저버렸어요 그래서 대법 판례가 뭐냐면 도로법에 따라 도로 같은 노선인종 공고 도로는 나라에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돈 들여서 매입한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니네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도시객 도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사양도 불가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지만 이거는 해당 사항이 구규지에 대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사양도가 구규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비기반산 무사양도 관련 대법 판례가 있어서 서울시가 뭐가 있냐면 서울시는 무사양도에 대해서 이중혜택을 해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무부서는 사업시 인가가 나면 무조건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요 거의 대부분의 현장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사양도를 많이 해주면 많이 할수록 조합은 이득이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많이 뺏기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도로, 공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작년부터 서울시가 주장하는 거 공공공지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업회가 좀 있다고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용적률을 못 찾아 먹은 현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조합은 이득이겠지만 많은 기반시설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또 역지사지로 사업성은 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현장에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적이 이게 지금 이 빨간 선이 바깥 구역 경계선이고요 이 안에서는 도시객선, 우리 구역선 결정선인데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 관리청은 이렇게 해서 다 표시가 되는 거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구역 내에 지구대 파출소 있습니까 제가 지금 현장 중에 지구대 파출소 때문에 착공이나 이주가 늦어지는 현장이 꽤 많습니다 뭐냐면 이 지구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건물도 자기 게 아니고 땅도 자기 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지구대는 경찰청에서 관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비계획에서 이렇게 딱 해서 정비계획에 이 지구대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영등포의 모 현장에 이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청사 안 주면 못해 저희 직원이 이 경찰서랑 협의만 2년 동안 했는데 서장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런데 서장이 된다고 그랬더니 본청 경호과정이 또 안 된대 이게 뭐냐면 최근에 경찰청에서 바뀐 게 현물 대 현물 즉 기존 시설은 모르겠고 기존 시설은 조합에서 사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새로운 시설을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나가지 않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서대문만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혹시나 관내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으면 그 현장은 사업시 인가 때 제대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착공 늦어집니다 100%입니다 제가 이래서 청자 들어가는 게 싫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 얘기에요 야 오늘 경찰서 가야 되는데 왜? 일반 사람들이 경찰서 갈 일이 없거든요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협의보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이거 앞에서 보는 거와 이거를 보면 자 획지별 조서라고 돼 있죠 이거의 전체 토지의 공부 편입 택지 1 택지 2 도로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이게 사업시 인가 때 현황층량 이 앞에 도면에 있던 거를 이게 택지 2 도로 공원 다 나눠가지고 이거를 분리 발화시 해놓은 거를 이렇게 토지 시설별 조서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역지성 때 고시 면적이 99,520이에요 측량을 했더니 98,737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도라는 걸 측량했더니 98,958.6이 됐습니다 자 이 이유를 아시는 분 정비계획은 컴퓨터상 문제 우리가 설계나 도시계획에서 우리 땅을 컴퓨터로 그려봤더니 99,520이 나온 거고요 정비계획 구역지정촉진계획에서 결정된 거를 사업시 인간 LX지적측량을 했더니 여기에 택지 부분과 도로로 나가는 분을 다해서 구역 내외 땅을 잘랐더니 98,737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예정도 측량은 뭐지? 뭘까요? 이 예정도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 구역의 토지가 건물은 어차피 철거될 거니까 크게 저는 신경을 안 써요 토지가 수백 개 있는 토지를 합을 한 게 과거에 일제시대 1919년도에 일제시대 일본이 만들어낸 일제 동경자표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법이 나와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토지 대상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컴퓨터상 면적으로 구역 내외를 측량을 안 해보고 컴퓨터상으로 만들어진 게 99,520이에요 그러면 98,737은 뭐냐면 필지별로 합을 해보니 98,737이 나왔어요 그러면 700제곱미터만큼 구역 면적이 감소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사유지는 거의 줄지 않아요 사유지는 동작노타운처럼 제정부측진주구처럼 필지별로 짜리는 게 아니라 도시객 선대로 짜리다 보니 좋아 보니 1구역도 있고 2구역도 있고 3구역도 있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구역 면적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바뀐 거는 도로나 국어나 구역 내나 외 땅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도시계계랑 많이 싸우는데 98,958로 면적이 늘었어요 그렇죠? 고시 때보다는 줄었지만 현황층량 면적보다는 늘었어요 200 정도만 늘었죠 우리 조합장님이 여기에서 제가 딱 문제를 드리는 게 아파트 부지 면적이 8만에서 7만 9천을 줄었어요 그런데 예전의 면적은 7만 9천으로 약간 100의 배 정도 늘었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우리 아파트를 설계해서 계획을 할 때 이 7만 9천을 기준으로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7만 9천 333을 가지고 아파트를 계획을 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은 이 현장은 늘어난 케이스지만 여러분들 현장들은 대부분이 줄어요 아파트 부지가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현장에 아파트를 500개만 지어야 되는데 550개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관리처분을 할 때 대지 지분이 명기가 돼요 일반 분양할 때도 대지 지분이 나오죠 그런데 조합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 분양자한테 대지 지분이 분양할 때는 확정층량은 30평에 25제곱미터였어요 확정층량을 했더니 20밖에 안 나와요 5제곱미터 어디 갔어요 어디 갔죠 왜 그러냐면 이 확정층량은 나중에 아파트를 계획을 했을 때 면적이 바뀌는 것을 건축계획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내 사업이라면 토지 확보가 다 끝났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절차가 돼요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착공 착공할 때야 토지가 그때서야 확보가 되지만 일반 고축은 사업 시행인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부터 토지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이 변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또 설계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뀌어요 우리 어떤 조합장님이 야 늘었으니까 세대수 50개 더 늘려 만약에 이렇게 줄었잖아요 면적이 반대로 줄었잖아요 제가 조합장한테 그래요 조합장님 이거 한 200줄을 늘었으니까 그 200 누구 소유로 하실래요 누구 소유로 관리처분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토지의 합은 98,737이 맞아요 이거는 98,958은 나중에 중공이 됐을 때 가상의 면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는 입체환지라는 좀 어려운 용어 좀 쓸게요 저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토지에 있던 게 아파트로 돼서 소유권이 권리환 아파트로 소유권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주비 받으면 입주할 때까지 다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주비 하면 못 갚죠 그러면 그 근저당이 어디로 가요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이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지 지분은 조합원들은 대지 지분에 감소가 되든 늘어나든 지분 출자자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분명히 땀 깎아 건축비를 내고 일반 분양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중공이 났을 때 대지 지분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예정도 측량을 해보는 거는 건립 세대 수를 최대한 맞춰보기 해요 지금 대부분의 현장들이 면적이 줄입니다 도시객들은 이거가 하는 게 편해요 측량 성과가 안 치기 편하거든요 건축계획을 하지만 여러분들 면적이 98,700인데 이게 면적이 줄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예정도로 갑시다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그러면 관리처분은 뭘로 할 건데 관리처분은 여러분들 등기 가지고 하는 거지 가상의 면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200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그 200을 누구 소유로 할까요? 저한테 주실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가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현장들이 원점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사업시인가 예정도로 사업시인가를 냈다가 나중에 착공할 때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행했더니 야 너네 공부 면적하고 안 맞잖아 인가 다시 받아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저도 마음이 급해져요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는 뭐 영어의 적이니까 읽어보시고 기부채납 무산기속은 기부앤테이크 우리가 도로를 관으로 줄 테니까 기존 도로는 조합으로 주세요 무산기속 무산양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부채납은 기부앤테이크가 아니라 무조건 기부입니다 이거는 왜 제가 설명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읽어보시고 우리 보조금 규정이 있는데 재정비척진지구는 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많이 줬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이 아닌데 대부분의 보조금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고시상의 용적률이 허용이 250%까지 가능한데 인가를 220%밖에 못 받은 현장들 이런 지역만이 보조금이 가능합니다 이 공공시설물 기부채납 용적률 토지와 건물을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좀 완화를 할 건데 이 가중치가 좀 틀립니다 가중치가 좀 틀리고요 즉 뭐냐면 동청사나 아까 얘기했던 파출소나 여러 가지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공공공지 같은 거를 기부채납 했을 때 용적률을 더 주겠다라는 서울시 계획입니다 제가 아까 구청자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인데 서울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재작년에 성북구의 모호 현장 기름역에 가면 이산갈비 옆에 십몇 층짜리 주차타워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주차타워가 주차장이 아닙니다 용도가 분명히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권을 보면 자산관리공사 서울시 성북구 국토부 출자로 만들어진 주차타워입니다 거기가 텍사스를 개발해서 거기가 인허가를 제가 진행을 하다 보니 주차장으로 돼 있으면 무상양도를 해보려고 제가 했던 건데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 3천억 정도를 조합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늦어지게 된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적률 체제는 제가 원래 이거를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요 어렵고 힘든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판례를 설명드리면서 전체 구역 면적이 제가 이거 실제로 했던 현장이라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일반 재개발 현장입니다 6만 3천 중에 택지가 4만 5천 전교 모여서 신설 기반 시설이 만 3천 꽤 많이 6만 3천 중에 만 3천이면 거의 20%가 되죠 거기에 무상양도는 5천 4백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 현장이 구름지예요 삼성교 밑에 구름지인데 그래서 이 건물 이중시설로 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해서 결정돼서 용적률을 했는데도 용적률이 허용은 270 몇 프로지만 실제 용적률은 220%밖에 못 찾아 먹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돼서 이렇게 해서 결정돼서 реал 현장입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서울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구역 지정할 때 용적률이 230%이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그래서 도로 내놓고 동사무소 지어주고 공공공주로 해서 250%까지 지어주게끔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케이스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임대아파트를 시공사에 공사비를 줄 때 얼마를 주죠? 여러분들 공사비 똑같이 주죠. 지금은 거의 800, 900 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더 지워주면 서울시한테 파는 금액은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러냐면 토지값은 전체 국공지나 사유지 평균 단가로 계산해서 임대아파트 면적 산수 평균에서 계산하는 거고 건축비는 표준공사비. 지금 7월 1일부터 해서 표준공사비는 국토부가 좀 올린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조례 개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하지만 약간 현실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공사비, 지금 현재 시공사의 공사비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 용적률 체계가 뭐냐면 새로이 설치되는 게 500억입니다. 하지만 무사 양도 받은 게 300억이에요. 그러면 200억 갭이 있죠. 그러면 가끔 조합에서 물어요. 그 200억만큼 구청에서나 서울시에서 주문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플러스 되는 게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수하게 지금 단순 계산해서 되지만 용적률이 여기에서 서용률을 곱하기 1뿌러스 1.3 곱하기 8값이 있는데 이 계산식은 저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 계산에서 용적률, 우리가 도로를 내놓고 공원을 내놓고 가산을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서 300억이다 라고 하면 아까 제가 500억에서 300억 무사 양도 받았죠. 200억밖에 없는데 용적률 인센티브가 3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시 방침은 뭐냐면 무사 양도 300억 해줬으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는 300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설치되는 건 20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억이 초과됐죠. 이 100억만큼 용적률 깎아라 이거예요. 이걸 언제 알 수가 있느냐. 사업시의 인가를 놔봐야 알 수가 있고 이 사업시의 인가를 해서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울시의 방침은 확보합니다. 서울시가 사업시의 인가 때 양천구 모호 현장이 이 도로를 우리가 유상 매입을 할 테니 용적률 더 주세요 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조업에서 어떻게 했냐면 공사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더니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한 소송을 했어요. 무려 원금만 380억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3년 얼마니까 그 사이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약 400, 거의 500억 가까이를 그 조업이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 조업은 땅도 무상으로 받고 용적률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이 용적률 순부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신문을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산식을 굉장히 복잡해요. 1브러스 1.3 곱하기. 이거를 역산을 해서 숫자로 만들어서 금액화시키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하는 거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 공원을 만들었더니 그게 500억이에요. 우리 기존의 구역 내 도로가 무사양도 대상이 300억이 있어서 200억이 끝난 줄 알았더니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존 용적률이 210에서 240으로 올라갔으면 20% 올라갔죠. 이 20%만큼의 인센티브라고 서울시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를 금액화시키는 거예요. 금액화시키다 보니 어떻게 돼요? 100억이 초과됐으니까 용적률 깎아라. 아니면 더 내놔라. 이게 사업시 인가 때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를 해서 나중에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모르니까 조합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인가 조건으로서 추가로 기부채원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합의 관계자분들은 인가 조건을 제대로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들 사업시 인가 조건이 거의 30, 40장 많게는 60장 정도 됩니다. 인가 조건. 일반 조합원들은 몰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인가서만 봐요. 3장짜리. 우리 현장에 사업시 인가가 났습니다 해서 인가서만 봐요. 하지만 그 뒤에 붙어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시는 뭘로 하고 땅은 얼마큼 할 때 뭐를 하고 안전지대는 뭘로 하고 등등등 모든 조건이 붙어있어요. 착공을 하기 전까지 준공 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모든 조건이 붙어있는데 인가 났으니까 우리 A라디아 끝이에요. 그러면 착공할 때 야 니네 뭐 했어? 뭘요? 인가 조건을 체크하지 못하면 제가 항상 정비업체 후배들이나 여러 강의에서 하는 게 인가 조건만 잘 체크를 빨리빨리 해도 인가가 사업기간이 1년은 단축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사들은 조합회사를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 철거 심의하는데 철거는 누구가 하는 거예요? 시공사. 시공사 설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철거 감리업체나 모든 업체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거를 관가를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늦어지겠죠. 자 5분만 더. 이거는 양식이 있는 건데 이 안에 용도 폐지되는 조서에 앞장과 뒷장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 측량성과도, 감정평가서. 이 안에 측량성과도에 이거는 도로입니다. 이거는 점유입니다. 이거는 화단입니다. 라고 측량성과조서에 표기가 안 되면 무상량도 안 됩니다. 이거를 정비업자, 여러분들 현장에 대부분 베테랑들이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저같이 제가 97년도부터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이사급이나 대표들은 알죠. 그런데 이제 한 3년, 4년 된 정비업체 후배들 한 회사에 많아야 3년일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후배들이 가끔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를 하나를 체크하지 못해서 문제가 돼서 측량성과 잘못돼서 수정하고 돈 더들어가고 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여기에 무상량도라는 내용의 인가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결정되는 거고요.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 조서, 마찬가지로 이 새로이 설치되는 비용계산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비대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시행가 때 우리 신설되는 도로, 공원의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30억이야. 그런데 비대위는 나중에 조합에 물어요. 어? 이게 왜 50억이야? 사업시행가 때 니네 30억이잖아. 왜 50억이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산출할 때는 조달청 기준이에요. 그러면 조달청은 이게 만 원짜리라고 하면 입찰 금액을 산정할 때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단가랑 틀리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대부분 그거 가지고 말씀이 많습니다. 이게 원투라, 이거를 작성을 정비업체에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 건입니다. 사업시행가가 나면 사업시행가 조건에 부동산정보과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신고서라는 것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서대문 관할의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적지적이 있어요. 무적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땅에 집원이 없는, 이름이 없는 집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적. 이게 뭐냐면 예전에 지적기사,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있는 기사님이 선을 그을 때, 이걸 왜 그었지?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의 거를 그대로 본 따서다 보니까 선을 그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대장에, 지금은 전산화돼 있지만 과거에는 이 선을 왜 그었는지 명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썼는지 누가 했는지까지 다 명기를 하게끔 돼 있는데 가끔 보면 우리 서대문구에 꽤 많습니다. 서대문구에 무적이나 부호가 있는 게 있어요. 가나 아니면 기역, 니은. 이거는 가지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됐던 서울시로는 절대 안 줍니다. 구청으로도 안 주고. 대부분이 국토교통부나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긴 했는데 이거를 정비업체가 사업 시 인가가 나면 부동산 정보가 신고를 해야 해야 승량 성과를 마음대로 조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구역 내외 되는 거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업 시 인가가 나서 정비업자나 조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시 인가가 났으니까 ALR이 끝났어. 우리 관리천만 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사업 시 인가가 났으면 사업 시 인가 이행사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역 면적에 공부상 면적이 있고 편의 면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 시 인가가 났으면 편의 면적과 공부 면적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역 면적을 확정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국공지 매수했어요. 그랬더니 착공을 했더니 구역 외에 땅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구역 내와 외에 있는 땅을 정확히 분할을 해서 완전한 내 구역의 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만 했더니 구역 내 땅도 있고 외 땅도 있으면 이거 착공 되겠어요. 토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되면 착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가 조건 체크하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많이 있는데 오늘 조금씩 좀 빨리 끝이다 보니까 조금씩 체크를 좀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